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72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겠습니다. 3572번이고요. 건국대학교 2020년 문제입니다. Your skills. 당신의 기량. 솜씨가 당신이 동명사죠. being. ing 플러스 bpp죠. 승진되는 거고 수동형의 동명사죠. 리드는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고요. 리드 투 명사 또는 동명사가 되죠. 이 세크토리 사무총장 따라서 it is safe to say that 말하는 게 안전하다. without your contributions of the 수세월에 걸친 당신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we would not be 이거는 앞에가 없었더라면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대신하는 거예요. without으로. 아무튼 기결제는 또 가정법 과거 현지 언급이 될 수 있죠. we would not be successful. 당연히 답은 뭐 s죠. 근데 실제로는 s we have we니까 여기가 x자리죠. x만큼 우린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는데 실제로는 y만큼 성공적인 거죠. y만큼 성공. y는 s로 바뀌고 이것도 올라와서 s로 바뀌어야지 대눈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s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s, s로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혼합과정표 비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문제풀이는 s고요. 자 우리 뭐 xy 분석은 여러 번 해봤죠. 제 책에서는 xy 분석이 많이 나오죠. 제 자랑을 한다면 이 xy 분석은 브레시난이라고 미국의 언어학자가 있는데 좀 주접수 좀 그래요. 해설이 좀 뭐 그래요. 양 xy 분석이 훨씬 낫습니다. would not be y successful. we have x... have... 아 이건 뭐예요. we... 아 이거 been이 빠졌네요. we have been. 여기 오타입니다. 아이고 뭐 이거 오타가 나와서 어쩌나요. we have been이죠. 여기 have been이 빠졌어요. we have been x successful이죠. y, x를 모두 s로 전화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드 목적어 동명사고요. 리드 아 리드 투 동명사고요. 동명사나 명사죠. 리드 목적어는 두 분이죠. 혼합과정법은 이렇게 헤드나 pp가 나왔어도 뒤에는 가정법 과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저기 뭐 오타가 있어서 we have죠. we have 잘못된 거죠. 적고 있어요. 이거 블로그에도 잘못된 거 고치려고요. 자 그렇고요. 더 내려가 보죠. 더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3573번 경기대학교 문제네요. as a freshman 대학생 때 1학년 때 I found it. 감옥적으로 help을 도움이 된다. to work with all the students. 선배들하고 선배들하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as they helped me. help 목적어 원형무제정사 쓰죠. 보통. reasonable expectation. 안 되잖아요. reasonably를 어떻게 써요. the amount of work. 필요한 양의 일을 하는 것에 관련돼서 합당한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뒤에는 needed가 과거 분사로 후치 수식하고 있어. for one. 그냥 사람이 누군가가 사람이 to achieve academic success. 학문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일의 양인 거죠. 아무튼 문제 풀이는 쉽는데 쉽죠. 형사명 부사의 선택인 거예요. 이거 넘어가죠. 뭐 별거 없으니까요. 3574번. 당국대학교 문제네요. 가지는 후수. 진짜 이름은 라이언 구안인데 has been already the video platform의 가장 고수익자. 1918년. 그럼 1918년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딱 1918년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분명한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 쭉 해왔다든지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인접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지 어떤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1918년이라는 것은 특정한 과거 시지죠. 분명한 때를 나타내는 거죠. with 22 million dollars죠. 여기 달러 있죠. 2200만 달러. occurring the force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배울 때 분명한 과거가 나오면 과거로서 현재를 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많이 배우는 거죠. 뭐 쉽게 이해는 되겠죠. 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아 이게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한참 떨어뜨려 놓는 거죠. has been 읽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나왔을지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has been이 한참 떨어져 있다는 거 사실 뭐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한참 떨어져 있다는 거를 눈치 못 채게 하는 거죠. 읽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내려가죠. 이번에는 3575번 이화여자대학교 문제죠. 폴티 문제죠. 폴티. 폴티. 민간 지도자와 군부 지도자들이 페이스. 직면했다. what the feature? 그 작가들이 콜 데인저러스 리거시에이션. 위험한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 소위 부르는 것을 증명했다. 이 위치. 거기에서는 관련된 함정이 더 트랩스 아마 많고 문제가 없어요. 이 위치에 위신 리거시에이션이니까요. 그리고 좋은 충고는 드문 거죠. all the sources of danger. 그 위험의 근원은 quite different. different from이 아니고 4가 맞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다르다. 이런 거죠. executive. 뭐 이거 이사들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장군들 관리들에게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they resort to 의지하다죠. same kind of behavior 다른 종류 같은 종류의 행동들에 의존을 한다. both feel 양쪽이 다 프레스 압박을 느낀 다음에 quick progress 빨리 진전하고 여기 여러분이 착 보시면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착 보면 첫 번째 이렇게 make 하나 2가 한 번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make 나왔죠. 빨리 진전하고 project 컷맞 찍고 나왔죠. 아 그리고 이 엔드는 이거 두 개를 등이 시킨 거예요. 힘과 통제력을 예측하고 특히나 이건 본문에 없는 건데 제가 집어넣었어요. 아이고 그냥 냅두지 왜 또 지우는지 그들이 어느 쪽에 어느 쪽도 갖고 힘이라든가 통제력이 어느 쪽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컷마 찍고 예 여기 처음에 to make 나오고요. 그 다음 project 나오고요. 컷마 rely 나오죠. rely on force rather than collaboration 협력보다는 레이버가 노동이 나오죠. 협력하는 것보다는 힘에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컷마 찍고 trade 그리고 협력을 협력을 대상으로 자원을 거래하는 거죠. rather than 대절이 나왔는데 이게 대절이 이게 대명사절이라면 지금 이어질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대트가 선행사일 수도 있는데 선행사에서 관계사는 생략돼도 괜찮은데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 흔적자리가 없잖아요. 흔적자리가 없으니까 방콜한 자리가 없으면 관계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트는 쓸 수가 없죠. 이게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관계 부사를 대신하는 대트도 아닐 테고요. 이게 선행사라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생각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선행사라면 명사 아니에요. 명사로 도우스나 대트가 나온 명사인데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절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 명사절로 대절 레다 대절인데 앞에 대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컷마 찍고 and 이거 중요합니다. and 그 다음에 또 여기 make 원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to 한 번 쓴 다음에 make project rely 그 다음에 원래 제대로 rely trade 컷마 and make 가 된 거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긴 원치 않는 타협을 하라는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압박을 다 받은 거죠. 이런 거를 자 내려가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못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병치법이어서 last and 라고 해요. 맨 마지막으로 쓸 때는 마지막으로 컴마 and 인거죠. 여기 컴마 쳤잖아요. 컴마 and 이해되시나요? 여기 컴마 and 쓴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컴마 컴마 치고 and 그런 거죠. 두 개를 연결할 때는 필요가 없죠. a and b 하면 되죠. 세 개를 연결하면 a b 컴마 and c 그렇게 보통 쓰는 거예요. 이걸 안 쓸 때도 있지만요. 물론 이 and도 안 쓸 때도 있어요. 얘를 다 드는 게 아니고 뭐 세 개까지만 얘를 들었다. 그러면 a 컴마 b 컴마 c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때는 막음을 하는 거예요. 컴마가 컴마의 뜻은 마지막으로 and 이렇게 된 거죠. 컴마가 마지막이라고도 봐도 되는데 이거를 last 맨 마지막으로 나올 게 나온다는 의미에서 last and 라고 얘기를 해요. 자 that that build first build trust 로 해줘야 돼요. that 는 명사라면 선행사가 돼야 되는데 관계자는 생략되더라. 죽어 타던 흔적자리가 없어서 선행사 명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that 명사절로도 안 되잖아요. 앞에 명사절이 that believe that 저리라든가 뭔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거 am sure that 저리라 그런 게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또 그래요. 이런 문제는 이 폴티 문제는 쫙 읽으면서 좀 이상하면 그냥 고르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거죠. 왜? 뭐 아직 이런 거는 잘 배워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to 먼저 나오고 큰 가루 쳐놓고 make project trade 그 다음에 build 아 요 trade 요 빌드는 요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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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her than 아 맞네요. 근데 이거 뭐 빌드 이거 틀린 거죠. 근데 아까 좀 이상하게 돼 있고요. and make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rather than 아 요 rather than rely on rather than 이 나왔으니까 여기 rely on 아 trade 많이 생략이 돼서 복잡한데 trade 아까 설명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make 이렇게 돼서 5개를 병치시키면서 rest and라는 거 아시겠죠? a, b, c, and d 이렇게 4개의 영역을 할 때 쓰는 이 and를 rest and라 그래요. 그래서 전에 뭐 이거 많이 다뤘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뭐 소문자로 결합되는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소문자로 결합된다 그러면서 뭔 소리 하는가 싶을 텐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문자 a 컴마 b b 예 해놓고 and 컴마 and c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nd d 이렇게 시켜두면 요거는 이제 요거 a 컴마 b 컴마 and c인거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거고 다시 이게 두 개로 연결되려 그러니까 and d d 지만 사실은 뭐 이것도 이거 전체가 뭐 a라면 이게 전체가 b가 되겠죠. a and b로 등이 되는 거 이 구조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때 이 rest and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 썼겠죠. 아마 이 rest 엔드 에 대한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등이 구조 가 팍 팍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이 보다가 문장 구조 가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